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지난 5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을 비롯해 강원 삼척 동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. 이번 산불은 겨울 가뭄인 상황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피해가 컸습니다. 불 난리 몇 번 겪어봤어도 이렇게 빨리 오는 건 진짜 처음 봤어요. 모르니까 이번에 피해가 더 컸던 것 같아요. 현장을 찾은 이성희 회장은 화마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농업인을 위로하고 관내 농축협의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. 놀라셨죠? 많이? 우시지 마세요.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농협에서 힘을 충력을 경제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너무 상심하시지 말고. 감사합니다. 우시지 마세요. 힘내시고요. 한편 농협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농업인에 대한 법인별 맞춤 지원 대책을 마련해 조기 지원키로 했습니다.